K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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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에 모임이 많은데요. 저도 모임이 있어서 울산고양에서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 모임은 축구 선수들 모임인데 올림픽 대표 선수들과 포칭 스태프 분들과 같이 전역 시사장에 있어서 지금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서울 여행을 가보도록 하시죠. Let's go! Let's go! 자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럴줄 알고 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모임 가기 전에 방송국에서 인터뷰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고 저녁 식사 모임에 가야 예정인데 일단 방송국 가서 하는 것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고 그리고 그거를 끝내고 모임 가는 것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김포공항에서 누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친한 형이죠. 모재형. 그러면 만나서 차를 타고 목동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저를 이제 또 오늘 픽업해줄 체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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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잘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냥 형 편하게 화장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다 할 테니까. 아우 이거 이런 거 그런 거야? 공항 너무 좋아. 웬만한 외국 국제공항 느낌이야? 아 이제 공항에서 이제 방송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한 30분 걸리나요? 네. 30분 정도 걸릴 거 같아. 여유 있게 잡아. 서울에서는 30분은 친히 가까운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나요 SBS. 오우. 저희 집 같아요. 스포츠 투나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 기가 되면 잘 할 수 있을지. 정말 편하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조용히 봐야 되지 않게. 스케치를 따로. 저는 방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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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Workers에essen 하러 거의 후! 아, 오는 거 Barry 안녕하세요. 네. 아. 방금asm하시죠? 김민영 아나운서 한 번만 한 번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 오늘 예상치가 못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분 계시고. 아. 저분이 왜. sie làации. 모두가 고마워 athlete. 근데 오늘 그래서 순간 이제 아 방송 가르게 도달하셔야 해서 진짜 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찍고 해야지. 케이크 케이크. 네. 이 아이는 정확한 걸로. 한 번 해보셔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떡해. 서울 길은 엄청 막히네요. 지금 시간이 5시 50분이면. 뭐 이런. 1km 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미안해. 우리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감독님과 재성이 힘이 컸다는 생각 때문에 내년 계속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올해 정말 수고 마셨고 또 2020년. 올해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열심히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관배사로 하자면 저희 유튜브 구독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니까요. 2020년. 한 해 더 잘할 수 있도록 마지막 KBK 화이팅. 그럼 올림픽 멤버 화이팅 하고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KBK 화이팅. 런던 올림픽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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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세요. 하나 둘. 하자 뭐 파이팅이든 뭐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팅. 하트 하든지. 이렇게. 통 날아갈게요. 빨리 훔쳐주세요. 이거 이거 문재 씨. 이거 잘하러 왔다. 할 줄 알았네. 하하하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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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좋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거의 카메라가 따라다닐 것 같아요 저요? 일착취자 하기로 했거든요 쳐도 돼 뭐 하나 잡히면 핸드폰을 찍고 계시고 보시죠 근데 이거 쳐고 있으면 욕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좀 힘들고 그럴 때 어떻게... 음악 깔고 김미 선수 아...